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 집중하는 전도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주신 강단 메시지가 완전히 해방된 인생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영속으로 해방되어진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적용되어지는 법은 생명과 성령의 법이라 그랬어요 죄와 사망의 법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영속으로 해방되어진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완전히 해방된 인생으로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영을 따르는 성령에 충만한 믿음의 삶을 살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말씀의 인도를 받는 또 말씀 충만한 그런 삶을 사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전도생활이라 그랬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방법은 바로 말씀, 기도, 전도 생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사문을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전도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생명을 살리는 이 전도하는 일에 전심전력하는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전도는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인데요 먼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는 필연적으로 해야만 하는 일들입니다 영적으로 추구하는 생명에는 전도밖에 그 생명을 살릴 길이 없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전도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전도는 절대적으로만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명령해 주신 명령이고 또 이 전도는 절대 구원의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과 기도와 전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고요 복음보다 더 귀중한 것이 없다 하는 것을 먼저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3장 문제 가운데 있는 우리 인간은요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복음보다 더 귀중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늘 오늘도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말씀에 집중해야 되겠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원약의 말씀 이 말씀을 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 집중하고 또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또 사건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나에게 있는 이 모든 문제와 사건은 기도의 제목입니다 하나님께 100% 맡기고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요 또 성령 충만한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전도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요 복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고 또 기도보다 더 시급한 일이 없고요 또 전도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어가는 생명을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또 살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한 생명을 살린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큰 축복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전도자가 맞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가정과 가문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하루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부름의 목적이 있는데 그 부르심의 목적은 바로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 때문에 살아났듯이 또 다른 사람을 살리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구원을 말씀해 주셨어요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 예수굴소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기로 약속하셨고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굴소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전도하도록 말씀하신 것을 알 수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은 주가는 생명 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 보니까요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불러주신 부름의 목적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신 것은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셨다 그랬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제자들을 3년 동안 훈련시키신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 훈련시킨 제자들을 내보내셔서 전도하게 하신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100% 귀신을 섬기고 있다 보면 맞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을 내보내면서요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그런 권능을 주셨어요 오늘 우리에게서는 흑암의 세력은 영원히 떠나가 버렸습니다 이 흑암의 세력은 아직도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인 모든 사람들에게 역사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있는 흑암의 세력을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하고 내쫓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내게서 흑암이 떠나갔듯이 또 다른 전도 대상자들에게서 흑암의 세력이 떠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요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부르심의 목적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메시지를 봐도요 전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도하도록 생명 살리도록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모든 족속에게로 가라 그랬어요 모든 족속에게로 가서 해야 할 일은 그 생명들을 살리고 제자를 삼도록 말씀하셨고요 또 너희는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원약의 말씀이 바로 2, 3, 7나라 복음합니다 2, 3, 7나라에 죽어가는 생명들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이 원약을 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요 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신 전도 대상자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요 그들의 생명을 살리고 난 다음에 양육하고 또 계속해서 인도하고 보살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한 가지예요 생명 살려라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도 하나님 앞에 인도해야 될 그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응답을 받는 그런 하루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영적인 시대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게 되어지게 되면 군인으로 말하면 탄령한 병사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군사인 우리는요 예수님의 명령대로 복음 증가하는 이 일 이 일을 위해서 전심전력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대로 전도자로 쓰임받는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추구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가 뭡니까? 전도가 뭔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데요 전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 이 백성들이 구원받도록 도와주는 일이 바로 전도의 일입니다 전도는 구원의 비밀을 전달하는 것이라고 말씀했는데요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알지 못해서 지금도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구원의 비밀을 맡은 전도자로서 이 구원의 비밀을 일깨워주는 것이 우리 전도자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전도는 열두 가지 인생 문제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로 답을 주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직도 복음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 그들을 만나보면 수많은 문제거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한마디로 말하면 열두 가지 인생 문제 우리의 근본된 문제 가운데서 파생되어진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복음 전함했어요 수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고 하더라도 생명되시는 예수 그분만 전달하게 되어지게 되면 근본 문제가 해결되어질 뿐만 아니라 인생의 열두 가지 문제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문제도 응답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 대상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릇밖에 없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하고요 전도라는 것은 이 글소를 전달하는 것이 참된 전도입니다 그리고 전도를 통해서 복음과 기도로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고 또 마음과 생각 육신도 치유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만 전하는데 영적인 치유가 되어지니까요 마음과 생각도 치유가 되어지고 육신의 질병도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전도는 바로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이에요 이것만 우리가 전도자가 누리고 또 이 사실만 전달하게 되어지게 되면 생명은 살아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와 오늘과 미래의 문제 예수님께서 이미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이 글소를 전달하게 되어지게 되면 전도 대상자가 가지고 있던 모든 문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문제까지 응답을 받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 대상자들이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오직 글소를 전달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모든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오늘 우리의 삶은 나의 나라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뜻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구원을 이루는 뜻입니다 그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전도 대상자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그런 증거를 체험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말씀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에게 주신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그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는 것 성령 충만을 누리는 것 이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언약 안에서 믿음으로 생명 살리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언약 안에 있기만 하면 걱정할 것도 없어요 전도 대상자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면 아무리 완악한 신령이라고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영접되어지고 구원받는 날이 속해올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 힘으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전도 대상자들 하나님께 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늘 응답을 받는 전도 현장 가운데 있는 귀한 주역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추구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들으면 오늘 하루도 나의 전도를 찾아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동안에 내가 만나지는 사람들 그들에게 보금을 전해야 될 텐데 하나님 전도 대상자들 만나지는 사람들에게 참된 보금을 전달할 수 있게 해 주어서서 보금에 영향력을 입히고 보금을 전달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직분을 따라서 위치를 따라서 또 계층을 따라서 시간표에 따라 나의 전도를 찾을 수 있기를 바라요 직분과 위치에 따라서 나의 전도를 찾을 뿐만 아니라 살고 있는 지역 생업 현장에서 나의 전도를 찾아야 되겠고요 또 지금 이 시간이 전도의 시간표라는 걸 기억을 하시고 오늘 하루의 생활이 바로 전도하는 하루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응답받는 전도 주역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